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인형극을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여주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온 세상이 어떻게 생겼어요? 온 세상이 어떻게 생겼어요? 온 세상이 어떻게 생겼어요? 온 세상이 어떻게 생겼어요? 온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해도 만드시고 갈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해도 만드시고 하늘에 해도 만드시고 또 갈도 만드시고 그리고 열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쁜 풀을 만드셨어요 나무늘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열매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꽃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예쁜 봉울물도 만드셨어요 하나님 프레오 보이다 반 봉카우 샷 오베이클라 다운 샷 하나님이 세금 만드셨어요 프레오 보이다 반 봉카우 박사 박사이다 비유가 전부 만드는 장면이 되었어요 문장팬 다운 샷 오베이클라 다운 샷 오베이들 두번째 샷 오베이클라야 두개 나왔던 샷 오베이클라 결국 샷 오베이클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셨어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마음은 정직하고 싸우지 않고 죽이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입에 잘 들이고 그런 마음을 우리 사람의 마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일이에요 손이 많은 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가장 geriоловletter 아이구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주CT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 이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싫어해. 너희들을 지옥으로 가게 하고 싶어. 같이 지옥 가자. 아, 이 뱀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사기를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뱀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뱀의 마음이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뱀이 들어왔어요. 뱀은 곁바닥이 둘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잘해요. 뱀은 힘없는 동물을 잡아먹어요. 사푸어 C, 사푸어 C, 사푸어 C, 다혈, 엄미엔, 꼼나. 뱀은 아주 못됐어요. 사푸어 아크라나. 그래서 부친에 서로 물어주게. 부어께 사푸어 썸낙, 다윗, 칸, 또윗, 또 먹으니요. 내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다섯 번째 또 둘째 로봇 사푸어. 나는 마저 싸워요. 노월트나이, 추모어 큰이여. 아이 큰이여. 썸낙. 썸낙 깎고.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돈이 찌방 큰이여지 어머니. 노월트나이. 아 그러니깐 저놈이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꼬았니엔 다부. 안되겠다. 도치네. 저놈을 이겨야 되겠다. 큰형 쩡치네야 꼬았다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또 무기를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남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뺏을 수 있을까. 로봇 구앗 영목 덜 큰형 트브 양매. 도치네. 봉깎어봐이. 이즈어봐이. 네. 네. 이즈어봐이. 그래서 집에 가서 만든 것이. 놀파. 손봉봉까어. 아주 날카로운 고기를 만들어요. 이즈어봐이. 먼봇 비. 겸파온. 야. 동별라아. 쫌. 어. 덤벼. 쫌. 썸방지요. 이야. 이야. 덤벼. 쏠방지요. 이렇게 해서 서로둘 싸우는 거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이렇게 싸우고 미워하고 내꺼야! 내꺼야! 미워! 싸우는 거에요! 이런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모든 주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너의 첫째 강 반 속 것 러의 첫째 강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너의 첫째 강 반 속 것 하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나 교회 다니겠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닐이. 도대체는 그냥 들어가 선생님이 사탕을 주면은? 사탕을... 나 두개 세개 이건 나귀의 마음이에요 사탕을... 사탕을... 나 세개다 그냥 지어봐 너 하나요? 내가 모이요? 너도구나 내 거 너 줄게 로봇 그냥 썰모이 내 손 냥다 니지요? 로봇 프레 스코어팩? 열 동반? 네